뭐야 눈에다가 다 박아놨어 총알인가? 신체 실험 맞네 여기 봐봐 뭐있어? 그래 저 오른쪽에 길이 있거든? 거기 못가 밑에 뭐도있다 아 여기가 여기 길 막혔다 그치? 어 아마 이거 위에 이거를 어떻게 조사하는거 아닐까? 그치 여기 밑에 그림 여기 실험체가 있었는데 지금 안보이네 저 뭐야 어 미스 여기다 여기다 더 세컨드 어쩌구 어 어 미스 이거 뭐 누를거있어 누를거 뭐 아르티팩트? 그치 이거 이거 뭐 누르는거 있네 뭐 누르는거 아 뭐야 미스 여기 아 미스 여기 봐봐 어 이거 뭐야 뭐야 오 열어져 여기 오 내 아들 헐 아들 빼 헐 내 아들 여기 있었어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형도 보고있어? 어 지금 잘 보고있어 헐 헐 헐 형 내 아들이야 처음보지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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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우리 아들... 그렇게 찾아 댕겼는데... 오... 어... 어, 이거를 하려고 하네... 뭔지 모르... 어, 잠깐만. 어, 뭐 하네? 형, 보고 있어? 어, 보고 있어. 어? 어, 잠깐만. 어? 어? 자, 다리 끼고. 그게 뭐지 이게? 양팔에 끼고. 그니까, 어, 또 이거 두 개! 뭔가 깨달았어, 깨달았어. 어, 뭐 하네. 내가 형보다 진도 빠른다. 오! 오, 뭐 움직인다! 오, 진짜네? 오, 문이 뭐 열려! 오! 오! 설마! 아이, 설마 니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? 형이 들어가야지. 아, 아니야. 잠깐만, 내가 들어가볼게. 아냐, 안 들어가잖아. 안되네. 안 돼, 안 돼. 여기 뭐 누르는 거 없나? 아들, 기다려! 아들, 기다려! 아들, 기다려! 아들, 정말 기다려! 부족하다. 오, 반대도 여, 여는 거 없나? 반대도 여는 게 없네. 오, 여기 문이 열리거든? 오! 오케오케. 잠깐만, 민서 여기도 봐바. 실험책 여기도 껴 있네. 오! 여기다, 민서, 애기 좀비 좀비. 이따 얘. 깜짝이야 일로오세요 음 회피어졌고 베인인줄 내가 한마리 내가 잡을게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우리 옛날의 개관이다 우리 아들이 위해서 어 저기 밝은 빛 들어온다 여기도 그렇고 우와 미스 여긴 미스 야 개많아 싹 다 여기야 우와 하아 나 죽을일이 없겠구만 어 일단은 뭐 가자 오 가는곳이다 어 미스 잘 수가 있네 여기서 저장이 아니고 잘 수가 있네 가장 위로 위로가자 오 이렇게 오 미스 보수정 보수정 같지 않니? 아 근데 여기는 여기는 세이버가 안되는 걸로 보이는데? 오 미스 바닥 봐봐 아 투명이구나 야 여기 우리 동굴 아니야 그래 동굴 아닌데 오 잠깐만 저 끝까지 한번 가보자 오씨 오 소리 뭔가 소리가 뭐 나는데? 가자 가자 야 저장 안돼 여기서 여기서 오 뭔 소리야 오? 뭐 야 밑에 봐봐 발자국 발자국 피발자국 피발자국 뭐여 잠깐만 아우우우 이러는데? 오 저기 누구 앉아있다 오 어린애 뭐야 왜 이렇게 작아 얘야 잠깐만 어 왜이래 잠깐만 나 나 나만 이벤트처럼 나오는거야? 나도 지금 나와 어 너만 그런거 같은데? 야 어우 뭐야 얘 왜그래 씻 씻 오오오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그리고 나를 쳐다보고 내가 비행기 떠다.. 그.. 나? 김구라니 손가락 뻗었.. 잠깐만 오 비행기가 떨어져서 무서웠다 어디다 어 뭐야 아이돌 뭐라고 바로 여기 말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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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아 던져! 시- 패턴 보자고 잠깐만 잠깐만 그래 그 던져 던져 일단 던져 우와 미치 이거 너무 얇아서 안맞아 잘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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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점프를 했어 점프해서 오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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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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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붉데미지 계속 가니까 기다려 기다려 너 Q 눌렀어 당황했어 오케이 오케이 오우 오우! 좋아 좋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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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괜찮아 괜찮아 던지 던진다 와아아 딱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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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맞았지 형 어 자 나 던지고 온다 던지고 온다 에라잇! 그렇지!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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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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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얘 불빨이 꺼지네 아쉽긴다 에라잇 그렇지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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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 미친 어떻게 애기 범위에 저렇게 나와? 이씨X놀놔! 아유씨! 다 빛나네? 나 오래 볼게 오래 볼게 아니 뭐 씨 다 빛나가 민수 흐 가까이 가서 던질랬는데 와 이거 막기가 힘들다 진짜 아 맞추기가 일단 나 창 던질게 어 걍 맞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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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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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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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파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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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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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어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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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 형 형 형 형 형 좀 한다 나 일단은 잠깐만 만 만진다 아기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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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나온다 어디어디 아 그러네 그러네 응 죽어 죽어 엄마 지킬려고 슈발 일루알라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다 확인 201515151 아프지 왜 아프지 씨발라머 맞으니까 아프지 이게 사람이 쓸맛이야 씨발레 esos 내 아들 어디갔어?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씨발 미수 어 잡았어 어! 잡았어! 어! 나 누웠어! 잠깐만 어! 미스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애새끼들 잠깐만 미스 X댔다! 애기를 아 된다! 애기를 들고 있어서 살릴 때릴 수가 없어 미스 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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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애기를 날라 내기니까 조심해 나 애기 들고 있어 지금 어! 애기를 들고 있다고? 어! 미스 조심해 조심해 애기가 그 애기 어린이 여자 애기 어! 피관리해 피관리해 어 뭐야 됐어 됐어 됐어? 어 어 그냥 그냥 일로와 그냥 일로와 나가자고? 나 지금 애기 들고 있잖아 아 나가자 이거를 애기를 바쳐야 우리 조카랑 뭐 아들내미 산다니까 어 다행이다 조질뻔했네 아 근데 끝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게 했는데 우와 다시 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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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활하는거 아니지? 아들! 아들이 어디였다라 민수? 아 저기지? 여기 일로와 글루글루 너 이 새끼 뒤졌다 이제 응? 콩밥 먹여야지 콩밥 여기다 일단 쏟아먹고 오케이 드디어 아들 드디어 아들한다 비쩍! 넣는다! 들어가! 라이브 샘플 됐어 넣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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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넣었어 그 다음에 뭐 눌러야 되는거 아냐? 어 뭐야 뭐야 라이브 샘플 뭐 나오네 기다려봐 기다려봐 난 이벤트신 나와 카.. 가까이 가서 어 뭐 나와 어 카드키 여기다 여기 민수 어 있어 있어? 어 여기 여기 나와서 카드키 어 카드키가 왜 뭐야 뭐 괜찮아 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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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잠만 가자 가자 아 시체가 살아있어야 된대 어? 잠깐만 민수 시체가 살아있어야 된다는거는 잠깐만 시벌? 잠깐만 삼촌이 어 이거 못보긴 흔적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진짜네 또 동굴이라니 조졌다 나 미치잖아 잠깐만 일단 기다려 일단 기다려 일단 나 환영병 좀 만들게 어 나도 좀 만들어야겠다 됐다 좋았어 하아 하아 가자 또 동굴이라니 어? 어디야 아 왜 어 갈 수 있다 나 먼저 간다 어 오 뭐 불빛 나와 저 또 영상이 아니야? 어 잠깐만 여기 거기 거기 밑에 아닌가? 일단 나 플레어 던져본다 밑에 어 민수 어떻게 내려올래 여기 아 내려갈 수는 있어 내려갈 수 있어 걱정마 먼저 내려가 너 칩고 내려가 어 오 피없이 나 존나 빨리 내려 뭐하냐 자 으흑 어흑 에휴 어흑 가자 좋아 길이 뭐 막겠지? 어 여기 밖에 없어 나 지금 보고가고 있는데 지금 보고가고 있는데 우리로 가나? 사람들이 길이 아니라는데 여기가 여기가 길이 아니라는데 에? 아 잠깐만 일단 그러면 제가 채팅 막을게 잠깐만 기다려봐 야 여기 길 아니면 안돼 아냐 다른데 그 위로가는데 있대 오 잠깐만 맞어 민수 길 아니면 안되잖아 이거 어 잠깐만 맞다는데 아 일단 가보자 그러면 어디서 민수 길이 여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 가보자 가보자 그래 가봐 밑에 뭐 있네 좀 앞에도 뭐 있는거 같은데 나 가고있다 나 따라서? 어 아 잠깐만 민수 나 잠깐만 민수 나 길 안내줘 나 안입었어 안입었어 그거 여기 나 따라 보이지 어 보여 보여 나 잠깐만 일로와 일로와 자 가까운 물 있는데 어어 제발 제발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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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올라와 바로 올라와 어어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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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최소 안했어? 어어 아이씨 우와 조질뻔했다 와 어쩐지 앞이 안보이더라고 와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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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질뻔했다 진짜 어 가자 가자 어디가 어디가 여기 아니야? 하하 아니 그냥 바로 나온거야 여기는 아 바로 뒤로 나온거야? 어 여기 산소통 일로와 일로와 일로 너 땜에 나온거야 아 자 가자 일로와 아 이제 보인다 아 이제 보인다 아 쭈댄 조질뻔 흫 와 저 졸댈 뻔했다 와 정말 큰일낼 뻔했어 쟤에쓰 와 와 와 나 게임 배고파 나도 아 나 중간 배고파 중간 근데 문제는 민수 뭐냐면은 어 여기 맞아? 여기 올라가야 올라가 올라가 문제는 뭐냐면은 살아있는걸 얘를 어떻게 여기로 여기까지 들고 와 오! 맞는거 같다 근데 도끼로 해내나? 저만 맞다 맞다 맞아 아 씨 오 열린다 열린다 하아 한 번 더 한 번 더 어 닫혀져 응 가자 안가져 안가져 한 번 더 한 번 더 나 왜 여깄냐 어딨는데 위에 하하하하 이걸 또 버거가 됐다 에이 쉽잖아 가자 일단 나 검 어? 나 검 정가 민수 어? 나 왜 검 사라졌 지? 나 카트가 사라졌어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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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쩔어 어쩔어 우와 저거 뭐야 저거 던진다 어 던져봐 파이어 인더올 아 다행히 뭐 없다 근데 이거 맞나? 아 씨 카트나가 사라졌네 저 밑에 영상이 있어 그니까 여기 내려가는 길 있어 갈러간다 나 내려왔어 오케이 에어우 으 선탔 손따 으으으윽 야씨 어 민수 이게 어 내 생각인데 이게 지금 지도가 동굴지도가 나와 음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아닌거 같은데? 그러면 아까 우리 옆으로 오기전에 왼쪽에 길이 더 있었나봐 올라가야돼? 어 근데 형 못가잖아 나는 갈수있는데 그럼 니가 엔딩해 아 뭐 나 엔딩해 장난해 같이해야지 아냐아냐 어떻게해 어떻게해 그러면은 다른데서 다 나가고 다시 들어가야돼 그래 다른 데 나가야돼 다른데서 아 진짜 다섯이 끝나겠다 다른데 나갈 길이 있어? 나 여기 내려온 이유가 있겠지 뭐 그치? 그렇지 가보자 가보자 우리 내려와도 한참 내려왔어 가보자 아무것도 없고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다 여기 대박이다 자 채팅 한번 풀어볼게 어 이거 조진 이거 조진 느낌이 드는데 야 여기 맞대 어? 길 맞다는데 여기 맞대 어? 맞대? 어 맞대 그래 길 여기밖에 없어 그래 근데 어딨어 뭐 찾으면 되지 잠깐만 아 뭐 찾으면 되지 잠깐만 올라.. 일단 올라가면 길 있어요 일단 올라가자 그래 어디야 나 여기 올라.. 거기 있어 여기? 에 그래 아니란 새끼들 에이 어 이제 기다려 왜 먼저가 응? 근데 그거 우리 타고 온거 아니야? 우리 타고 왔던건데 이거 그래 가자 가자 모르면은 여러분 제발 여물어주세요 부탁입니다 아는척하는거 꼴비기 싫거든요 정말 누가 봐도 잠깐만 나 떨어진거 아니지 일단 다시 잠글게요 왔어 일단 미소 그리고 어 아니면 이 뒤로 가보자 오 여기 처음 온다 그래 처음아 처음아 어 좋아좋아 오 뭐 틈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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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좋아 가자 가자 최대한 싸우면 안돼 우리 나 배 너무 고픈데 나도 배가 너무 고파 먹을거 없어? 먹을거 없어 어? 여기 뭐 왔다 가고있어 가고있어 오케이 아 내가 너무 빨리 왔구나 오 맞네 맞네 왔어 왔어 가자 다행이다 와 시가 조진인줄 알았네 월 월 머리씨 어이 오 잠깐만 오 시체 으흐 먹을거 없나 먹을거 어이 자판기 자판기 잠깐 분명 있을거야 아 자판기 이거 분명히 어이 됐다 시 시 시 시는 내 시 가까이서 시 안 돼 너가 해봐 아까 대다가 안 나온다 이제 먹을거 있을거에요 어 돈을 돈인데 돈을 못 넣어 으음 엉덩이 방송 좋은데 아니 어 머리 방송 민수 와봐 여기 아 동전이 필요하대 여기마다 민수 하나씩 박아놨다니까 뭘 그러네 안줄 수 있어 아씨 이해가 안가네 이거 한전을 어디서 하는데요 한전 못해 뭔 한전드립이야 됐어 그냥 배가 안고파 배고파 돼 민수 수분만 있으면 수분 가자 가자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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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가자 어 이쪽에 박스 있거든 누가 뽀신거 아니야 이거 어 플레어 플레어 밖에 없어 오 이쪽이 뭐 오 내려갔는데 있다 좋아 가자 가자 형 마실거 있어? 아니 하나도 없어 큰일났네요 연다 오 엘리베이터 눌러 눌러 눌렀어? 아 내가 눌렀어 어 이번엔 내 카드 쓴다 내가 쏜다 오케이 오케이 일시불이요 엥 잔액이 부족합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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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어디로 갈까? 진짜 어디까지 내려온지 모르겠어 내려가는 건가 올라가는 건가 멈춰있는 걸지도 내려가겠지? 멈춰있다니 무서운 생각하네 아 나 카트는 어디서 오오 우와 오 밖에 올라왔네 위에 위에 봐봐 위에 눈 떨어지는 거야? 눈 눈 눈 눈 우와 가자 가자 그니까 우리 아까 그 설산 쪽이 있었지 근데 이런 게 있었어 민수 본 적이 없는데? 그니까 숨겨져 있나봐 오 저기 왠지 무슨 회장님 테이블 같은 약간 뭔가 또 보스빌 났는데? 아니겠지? 어 뭐야 어? 어? 눌러봐 어 머리 하나 액티브 액티비트? 액티비트 나 머리 하나 뭐지? 액티비트 뭐 유산균 나 머리 하나 다 같이 눌러 됐다 됐어 아 두 명이 숨이 나는 거구나 뭐지 저 저 모기야는 나 뭐 움직이고 있지 형도 머리 어 치가 움직여 어 왼쪽 액티비트 왜 왜 망설여 뭔지 모르니까 음 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위에 뭐야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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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어어 또 시작되는 거 아냐? 뭐야? 어 1년 뒤! 1년 뒤래 민수 1년 뒤? 어어 어? 헐 뭐야 뭔 티비쇼야? 그니까 티비록 나왔어 설마 영화는 아니겠지? 에이 아니야 살아남았다 그거 같은데? 어 봐봐 얘 약간 거기 있잖아 그걸 갖고 있네 틱장애 같은 거를 봐봐 생존기 같은 거를 썼네 저거 우리 오두막 재료 아니야? 기둥 아니야 기둥? 아니요 하는데 아니요? 어? 예쓰 2년 뒤 뭐야 뭐야? 헐 헐 티비거 홀 헐 그거네 민수 1년 뒤 잘 살아갔는데 어 얘가 그거야 숙주였던 거 아니 들고갖구 이거 해 해석만 하고 끄자 마무리하자 아 대박 아 일단 여기서 쪽내고 해석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게하고 우린 일단 쪽내가 여러분들 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게 나도 좀 찾아봐야겠는데 아니 정말 여러분들 정말 재밌었다 예상 예외였어 그치 문 열릴 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뭐지 싶기도 하고 어 아이고 유한님 고맙습니다 네 빨리 쫑 냅시다 민수씨 예 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재밌게 잘했구요 마리토씨 오늘이 이게 마지막 학방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음생에 혹시 연이 된다면 다음생에 인연이란게 뭔소리에요 다음생에 연이 있다면 연이요? 연이 뭐 연출이 닿는다면요 뭐 뭔소리세요 연이 아세요? 동서무소에서 봅시다 그냥 알겠습니다 수고했어 수고요 끊었어요? 아닙니다 수고하셨어요 끊는다 이거 수고했어 아이고 진짜 더럽게 짜증나게 여러분들 이래서 정말 말 잘듣는 한명을 해야됩니다 저분은 아 못쓰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포레스트 엔딩을 보게 되었습니다 살아있었는데 어떻게든 살렸는데 안타깝게 좀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네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직접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저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덕프레스트는 이렇게 엔딩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